네, 주장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. 좀 더, 안쪽, 안쪽, 안쪽. 좀, 좀, 차주려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전면 한 번 박아주시고요. 일단 포즈내 마지막에 한 번 치주시고, 전면 한 번 박아주시고. 네, 왼쪽 한 번 박아주시고요. 네, 오른쪽은 또 한 번 박아주시고요. 네, 오른쪽은 또 한 번 박아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화이팅 포즈 한 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정면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고 한 촬영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. 혹시 배우분들 준비하시는 포즈가 있으신 건가요? 마지막으로 배우분들께서 준비하시는 포즈 한 번 하시고 네 포즈 타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하트 손하트 한 번 준비 되셨나요? 네 정면 한 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 오른쪽도 한 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 왼쪽도 한 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 네 감사합니다. 저희 포즈 타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잠시 의자로 좀 드릴게요. 저희 의자랑 마이크 얘기 좀 틀딩 주셨다가 저희 의자 준비하도록 바로 또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